5. 실수를 하더라도 괜찮다. 연기를 힘들어 주는 상사가 워낙인 것 같습니다. 드라이하게 일적으로만 주고 받고 민규씨 이거 해주세요. 민규씨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서로 친근하게 일적으로만 대화하는 상사가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FM 스타일의 차선우 팀장님이 워너비 스타일의 상사인가요? 네네네. 아무래도 이제 회사라는 거는 서로의 감정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 서로 각자의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모인 집단이기 때문에 서로 이제 잘해주거나 이런 것도 좋지만 그래서 서로 일적으로 딱딱딱딱 끝내면 서로 이제 뒤끝도 없고 퇴근도 빨리 할 수 있어서 더 좋지 않을까요? 워너비 상사요? 상영 같은 분이 상사로 있으면 저는 뼈 붙죠. 뼈 붙습니다. 월급을 적게 줘도 일할 맛이 난다면 저는 정말 뼈 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로 오세요. 상영 씨. 또다시 등장했는데 이런 말을 해주면 너무 감사하죠. 저도 즐겁게 일하자라는 주의를 갖고 있었어요. 어디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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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워! 어디서요? 나 그 부분 넘어올때 살짝 웃음 터질 뻔. 민아야야! 안쪽으로 쓰지 못해. 이미 아이들 할때보다 조금 떨렸어. 아니 이 형이 갑자기 안 떨던 손이 갑자기 터져지면 이러는데 아니 근데 진짜로 만약에 형 같은 상사가 있으면 쓰지 않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